아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짠 동네 빵집에서 2,500원 주고 사 호두파이 호두파이 동네 빵집에서 2,500원 주고 사 호두파이거든 오늘은 편의점 음식이 아니야 편의점 음식이 아니고 호두파이 호두파이 먹을게 먹을게 짠 호두파이 호두파이 맛있게 생겼지? 먹을게 먹을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동네 빵집에서 2,500원 주고 사 호두파이 호두파이 약간 비싼 감이 있어 이게 2,500원은 약간 비싼 감이 있거든 호두가 듬뿍 들어있네 호두가 듬뿍 들어있어 호두가 호두가 듬뿍 들어있어 듬뿍 음 호두파이 동네 빵집에서 2,500원 주고 사 호두파이야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음 딱 봐도 맛있게 생겼지? 딱 봐도 맛있게 생겼지? 음 오늘 편의점 음식이 아니고 동네 빵집에서 2,500원 주고 사 호두파이인데 음료수 마셔볼게 음료수 음료수 짠 음료수는 편의점에 상관 음료수는 GS25에서 천원 주고 산 허쉬초콜릿 드링크 이건 GS25에서 천원 주고 산 허쉬초콜릿 드링크 흔들어 마셔볼게 흔들어 마셔볼게 흔들어 마셔볼게 음 음 음 음 확실히 편의점빵보다는 속이 좀 더 든든하네 편의점빵보다는 속이 좀 더 든든해 음 맛있다 맛있어 호드파일 호드파일 Kardashians 음